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리 개발로 끝내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느꼈어. 무슨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요? 뭐가 더 의미가 있지? 앨범을 내는 거야, 음원. 음원이요? 음악 캠프, 음악 뱅크니, 여기? 뮤직뱅크, 뮤직뱅크. 시열이 지금. 그래? 진짜 뮤직뱅크도 가고 우리가 팀을 결성해서 홍보한 그 기금을 결식 아동 돕기나 이런 거에 돌리는 거지. 기부하는 거. 너무 좋다, 주식아. 음악에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냐하면 무슨 음악이든 다 진정성이 담겨있어요. 맞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 갈아입고 오자. 준비를 다 해놨던 거지. 사실 여기서 손해 볼 사람은 치열이 밖에 없어요. 맞아, 맞아. 먹고 있어. 두 사람은 진심이고. 애 떨어졌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예스! 컴온! 예스! 컴온! 뭐야? 갑자기 왜 그래요? 으악! 예스! 컴온! 으악! 진짜 이유리 씨는 예능인이야, 예능인. 컴온 씨가 오디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작정을 하고 왔네요. 지금 세팅이 다 돼 있네. 어머, 3D 안경. 이건 진정한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야. 진정성? 야, 지금 둘이 합쳐서 나이 80이 넘어. 지독해, 나. 100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그럼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야지. 슬립슬립 어때, 슬립슬립. 슬립슬립? 슬립슬립? 그래, 그래. 그거 하자. 슬립슬립. 슬립슬립이 뭐지? 슬립슬립이 뭐지? 슬립슬립이 뭐지? 슬립슬립 임퍼스 오케이? 자, 자. 너무 좋지. 자, 자. 어떡해. 어떡해. 잘하는데요. 어울려, 어울려. 그녀는 너무 지찍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 있고. 그녀는 남편 두게 해. 너무 너무 좋아 죽겠어. 잘한다, 로원슬. 1, 2, 3, 4.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누가 보면 진짜 산으로 같이 가는 애들 아닌데. 네. 딱 빈집에 가서.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또동해 보여.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나쁘지 않아, 좋아.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 눈에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단 걸 알아. 1, 2, 3, 4. 넌 우리 산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 남은 말과. 나 피해 많이 쳐지. 나 피해 많이 쳐지. 나 피해 많이 쳐지. 나는 없어. 난 마찬가지야. 둘이 합쳐서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불려. 불려. 냉축 되게 멋있었는데. 열심히 하네 진짜. 눈이 아파가지고. 엔딩 구조. 너무 좋아. 일단 합이 너무 좋네요. 합이. 에너지가. 일단. 뭐 맞춰보지 않았는데도. 이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합이 잘 맞았고. 즐거워 보이잖아. 뭔가 일단. 근데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아 진짜 걱정인데. 이거 보고 딱 느꼈어요. 뭐? 완창이 가능할 것이니까 춤추면서. 이게 좋겠지. 내 행복발이 중요해요. 춤추면서.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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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빛만 먹고. 내가 먼저 말거리 눈빛만 먹어. 내가 먼저 말거리 눈빛만 먹어. 내가 먼저 말거리 눈빛만 먹어. 호흡이. 너무 가빠지네. 아직 그럼 남았는데. 괜찮아. 좀 남았는데. 안 남으면 죽어야지. 아니 이게 마지막 춤인가? 그럼?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 집은 거야. 더 잘하는 사람을 필요해. 맞아. 그럼 누구 있어? 황치현. 황치현 씨. 황치현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랑 더 합이 맞는지. 우리 세 명이 합의를 봐야 되니까. 더 테스트. 해보면 되니까. 좋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뭐가 하고 될 줄 몰랐는데. 야 치열아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진짜 이거는 편안하게 생각해. 우리 어차피 이거. 연습하는 거. 어머 진짜 열심히 하고 싶나 보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금 암호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숏이야? 급한 마음이 보이긴 하는데. 급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순정 순정. 순정? 저거 진짜 높은데. 진짜 여자 보컬이 불러도 진짜 너무 높은 곡인데. 이걸 하신다고요? 누나 키가 엄청 높아요. 그걸 이제 치열이가 하면 되죠.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걸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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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싶다. 셋이 있으면 진짜 밤 새서 놀아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밤 새었어요. 오세요. 아니 밤 새서 놀아도 재밌어요. 아니 밤 새서 놀아도 재밌어요. 아니 밤 새서 놀아도 재밌어요. 예. 원 투 쓰리 포. 생 라이브. 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해. 해. 줘. 아니 몸이 무거워. 약간 고령 혼성д으로 느낌이 납니다. 두 당 5kg를 빼야 되죠. 3, 2, 3, GO! 제가 오 담당이에요. 주위에 사람을 사지 않죠? 없어요. 갑자기 고퀄리티 보컬이 나왔어. 자, 갑니다. 메인보컬. 오자 메인보컬. 자, 자,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널 못 벗어버려. 너무 죽는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나를 막 이러면서 죽는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 돼. 소리 반 공기 반 아니네, 진짜. 너 없이 사울 수가 없어. 제발 내 도와달라고. 태어나면 되찾고 싶어. 램프! 예, 9.5표 수로 한 기회에 호치우가 다고 왔다. 여러분, 2020년에 강타는 호치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Loyal Jordan. fl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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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ром. 내 삶을 막는 것은 나 이리 이리 두려워 제가 랩이 좀 들더라고요 멋있어 진짜로 언제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편지에 많이 듣는데 엔딩 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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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